출장 중에 이동형 마이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화면에 따라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태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출장 중에 이동형 마이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화면에 따라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태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보당국 CIA가 한 건도 잡았습니다.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등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입수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보도가 아니라 영국 더 타임즈의 보도가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CIA는 입수한 정보를 안보 동맹국이죠. 파이브 아이즈에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이브 아이즈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핵심 동맹국을 읽었죠. 그리고 영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한다는 보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